심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28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성 생태환경보호대회가 오늘 창천에서 소집되었습니다 도문시는 우리주에서 설선적으로 궤도작전 조치를 실시하며 단계적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우리성 빈군보초 개발성과 심사 가운데서 전성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동화원컵 제16회 북경초선족운동회 및 거제한컵 제3회 민속축제가 지난 9일 북경시 중앙민족대학 경기장에서 성광료에 개최됐습니다 제14회 중국조선족 연길생태문화예술절 및 된장오독문화설이 9일 연길시 의란진 연하촌 민들레 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전주 1차적 접수처리 개혁을 다그쳐 추동하고 최대한 기업과 군중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주 번급 정모대청은 오늘부터 점심 휴식시간이 따로 없이 창구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당위 성정부는 오늘 장춘에서 전성 생태환경보호대회를 소집하고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 정신을 전달 학습관찰함과 아울러 우리성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참답게 총화 분석하고 최근 나아가 근무한 시기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안배 포치했습니다 성당위 석위이며 성인대 상무미원회 주임인 바인초로 성당위 포석위이며 성장인 경준회가 회계에 출석해 각기 연설했습니다 상시한 소식은 내일 연변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동문 씨는 지난해 빈곤 인구 685가구 988명과 빈곤촌 12개촌을 빈곤선에서 해탈시키며 우리성 빈곤부축 개발성과 심사 가운데서 전성 첫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에서 동문 씨는 도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본 프로는 몇 개 나누어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중 동문 모식을 게일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동문 씨가 우리주에서 설선적으로 실시한 궤도 작전 조치를 소개합니다 동문 씨 당위 상무위원회 회의실 벽에 커다란 동문 씨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작전도가 걸려 있습니다 작전도는 동문 씨 50개 행정촌을 빈곤 해탈 난관 공략 난이 정도에 따라 붉은색 노란색 녹색으로 표기했는데 이를 통해 여러 행정촌의 기초 정보와 지휘 체계가 쉽게 한눈에 안겨옵니다 작전도는 감상용이 아니라 명실 상부한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실전 계획이기도 합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문 씨는 10급, 업종, 진급, 천급 등 4개급 지휘 시스템을 구축하고 4개급 50개 행정촌에서 궤도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시에서는 궤도 작전도를 통해 구체적 격자를 세분화하고 구역을 나누어 도급 처리했으며 작전도를 증거로 기초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구체 임무 지표, 책임자와 임무 완수 기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도문 씨 석현진 수남천 천부에서 주인대 상무위원의 부주임이고 도문 씨 당위석인 윤석룡이 일전에서 지휘 작전을 펼치면서 사업 추진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 진척 정황에 대해 자세히 요의하고 있습니다 먹전 도문 씨의 10급 지도자들은 전부 각 빈곤촌 일전에 심입해 도급촌 재반 사업을 지휘하고 조율하면서 각항 임무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도문 씨 석현진 하북촌에서 도문 씨 기구 편제위원회 판공실 사업 일꾼들이 한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문 씨 기구 위원회 판공실에는 사업 일꾼이 도합 10명 있는데 요즘 1명이 일터를 지키고 나머지 9명이 모두 천에 내려가 빈곤 부축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주제 사업 영향을 진일보 확대하고서 동시에서는 전시 각 도급촌 단위의 사업 일꾼들이 대부분 시간을 천주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각 단위의 부축 책임자가 촌에 진입해 도급촌 사업과 업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당위 조직부는 일전에 전주 2018년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감독 검사 사업 초진회를 소집하고 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지도 소조 제1차 전체 확대 회의 정신 특히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강치영의 종교 연설 정치를 전면 관찰함과 아울러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감독 검사 순시와 도급 빈곤 부축 사업에 대해 재동원 재포치 재시달했습니다 회의는 우선 최근 한 시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감독 검사 순시 사업 전개 정황에 관한 각현 씨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왕설봉이 회의에서 탐구같이 강조했습니다 2년 넘는 노력을 거쳐 전주 빈곤 해탈 난관 공략은 이미 최후 스포트 단계, 치료 검증 단계 그리고 증차적으로 장부를 임기하는 관건 시기에 진입하고 결전 결승에 중요한 노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사업 강도를 한층 더 높여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을 싸워 이기는 뒤 튼실한 조직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감독 검사 사업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증강하고 감독 검사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정돈 개혁을 독촉해야 합니다 한편 책임 초공제를 강화해 정청의 압력을 전두하고 광부만 간부 군중을 동원해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빈곤 부축 도구 부문, 제1석이 파견 및 천주지 사업 소재에 관한 관리, 감독 검사, 심사평가 등 사업을 잘하고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감독 검사 사업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빈곤 해탈 난관 공략 감독 검사 대우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합니다 동화원컵 제16회 북경조선족 운동회 및 거시안컵 제3회 민속축제가 지난 9일 북경시 주학민족대학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원주임 리덕수,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보조장인 조덕용과 관련 부문 책임 일꾼들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도 각계 조선족 군체를 대표하는 19개 대열의 입장식에 이어 개막식은 국기 계양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북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3천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가한 가운데 육상, 배구, 씨름, 어린이 축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와 문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과 열띤 응원을 펼친 관객들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라 조선족들의 단합을 강화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며 민족문화를 교류하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조선족 운동대회가 소수민족들 중에서 항상 제일 크게, 제일 번창하게 진행하는 운동대회인 것만큼 각자 참가자들이 최선을 하고 우리 수채 쪽에서도, 주호의 후회 쪽에서도 세대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번 운동회를 마음껏 즐기겠습니다 이날 민속축제 활동 현장에 설치된 조선족 전통 음식 및 민속 일용품 판매 부스 40여 개는 하루 종일 북경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1980년 9월, 처음으로 펼쳐진 북경 조선족 운동회 및 민속축제는 수도권 조선족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대중문화 체육 행사로서 단일 내 조선족 민속문화를 전승하고 여러 민족과의 화합교를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여 명 조선족 동포들의 민족 자부심을 과양하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민속 전통을 전승하는 자리로 거듭났습니다 북경에서 연변 뉴스 황준호입니다 연길시 정부에서 초취하고 연길시 관광국 연변생태문화협회와 연변어독 된장설 유한회사에서 조관한 제14회 종국조선족 연길생태문화예술절 및 된장어독문화설이 고일 연길시 의란진 연하촌 민들레 마을에서 성광비에 개최됐습니다 리향화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산적호 물맑은 민들레 마을에서 펼쳐진 본차 축제는 주내외 관객 도합 5천여 명을 흡인했습니다 축제는 개막식에 이어 산천제, 장독대 고사 등 조선족 풍속을 재현하며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벌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축제의 대표적 체험 행사인 천세대 된장 담그기 활동에는 인원 도합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중 한적 관객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된장 담그기 체험 활동에 나선 관객들은 이날 조선족 전통 방식에 따라 장을 담그면서 전통 음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에 와서 다 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런 데 많이 다니면 우리 전통적인 된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다 알 수 있고 참 이익이 깊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천세대 된장 담그기에 참가한 가족들은 자신이 직접 담근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에 표기를 해놓고 자연 발효가 완성되는 한 달 뒤에 된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연변 어덕 된장술유안회사에서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5년도부터 해마다 된장 어덕문화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전통 된장축제의 참여 인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대비해 주최 측에서는 다음해부터 축제 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중들이 된장에 대한 애착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된장의 문화절이 연변을 대표하는 그러한 민속문화절로 만들어서 널리 세상 만방에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날 연변 어덕 된장술유안회사에서는 또 연변대학 농화관과 전략합작 협의를 달성했습니다 연변 뉴스 리형화입니다 전주 1차적 접수처리 개혁을 다그쳐 추동하고 최대한 기업과 권종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서 주 본급 정무대청은 오늘부터 점심 휴식 시간이 따로 없이 창구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주적으로 1차적 접수처리 개혁 행동이 신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우리 조 기업들과 권종은 사무처리 만족도와 행복감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개혁 임무를 1층 실시하고 주 본급 정무대청 사업 봉사를 보다 완벽해하며 8개 현시 권종이 연길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서 주 본급 정무대청은 40개 단위 56개 봉사 창구에서 점심 휴식 시간에도 윤분으로 당직을 서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러 온 기업과 권종에게 봉사를 제공하기로 하고 전년 사업 시간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렸습니다 이러한 편민 조치의 출범은 광범한 기업과 권종의 한결같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연변조 변호사 업종위원회가 어제 연길에서 설립됐습니다 19차 당대회 정신과 변호사 대우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시다라고 조 주 사법국 당조는 변호사 제도 개혁을 심화할 때 관한 의견 요구에 근거하고 당규약과 당내 해당 교정에 따라 민주 초천, 광범위한 의견 청구와 참단 조직 거처를 기토로 주당위 조직부의 비전을 거쳐 연변조 제1기 변호사 업종 당위 성원들을 임명했습니다 변호사 업종 당위는 변호사 업종 당건설을 강화하고 변호사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정입니다 주 변호사 업종 당위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당건설로 대우를 인솔하는 것을 견제하며 업무를 강화하고 자유를 종시하며 개혁을 촉진하고 변호사 업종 당조직의 정치 핵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변호사 업종 당건설의 과학화 소전을 그림 없이 제거하게 됩니다 먹전 우리주는 이미 변호사 업종 당정지 4개, 변호사 업종 당지부 5개, 변호사 사무소 독립 당지부 18개, 연합 당지부 4개, 파견 조직의 당지부 2개를 설립하고 변호사 업종 당조직의 전면 비복을 실현했습니다 6월 9일은 국제 서류일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조서류국에서는 군중의 서류 사업 중시도와 서류 의식 제거에 취지를 둔 기념 선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조서류국은 서류 개방일 활동을 펼치고 연변대학 사범분원의 60여 명 사생들을 특별 초청해 조서류관의 100년 연변 연변 서류 문헌 전시를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국제 서류일 활동 주제는 서류가 개혁 개방을 견증하다입니다 서류 사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료해와 관심을 강화하고자 조서류국은 6월 15일까지 서류관 무료 개방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기간 광범한 시민들은 조서류관을 찾아 100년 연변 연변 서류 문헌 전시를 무료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연변 칠수적 애심협회 회장이고 길림 본보기 인물인 사계성은 일전 연결시 리화수학교에 진입해 한 차례 뜻깊은 도득교행 강좌를 펼쳤습니다 연변 본보기 인물, 길림 본보기 인물, 길림성 우수자원 봉사자 등 10여 가지 영예 칭호를 지니고 있는 사계성은 이날 자신의 풍부한 사업 경력과 결부해 정체론 강좌를 펼치며 학생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량한 품등을 고향할 것을 바랐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시치료법은 많은 국내외 골고변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왕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히 계집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 east 고 permanency 고icus 고이 0453-6582-493-133-5103-8828